이씨? 이씨 저거 이씨 재물 몇개 아까 이씨 책이 너무 귀찮았고 재물 몇개가 광화의 신이에요 광화의 신에게 맡겨 연속 쓰리 뻥 어때? 쓰리 뻥 쓰리 뻥 갑니다 쓰리 뻥 리그 때 한 번 하는거야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깔다깔다 아 그래 아 스쿼드? 너 스쿼드 짜볼래? 무슨 스쿼드요? 이거 강화하고 니가 스쿼드 니가해 오늘은 아 제가요? 저 스쿼드 잘 못잡니다 이와한테 맡기고싶으신분들은 스쿼드볼 맡겨주세요 아 이왕님 이왕님 자 재물 사자 재물 이거 먼저 삽니까? 잠깐만 어차피 이거 4개 사나 사자 사자 야 방지 써놨는데 사야지 아 나 진짜 많이한다 부치지 않아 재물 뭐 니스타일로 한 번 해봐 다른사람도 저 제 스타일은 터지는 스타일이에요 아 괜찮아 터지들 강화이신 스쿼드 스타일로 가고싶는데 시청자들은 터지는 말 좋아하더라고 아 진짜 너무한거 부칠 마음이 없어 강화이신이 부칠 마음이 없어 이 스타일로 가죠 지금 보니까 부칠 마음이 없는거 같애 아니야 부쳐질 줄 알고 맡긴다고 한건데 아 그런거였어? 아 부치야 부칠 마음이 없어 아니 지금 내 강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부쳐 그쵸 그쵸 너 방송을 모르냐 강수 봐봐 다 일부러 막 이렇게 하고 뭐 다른거 싸우는거 처럼 다 컨셉으로 가는거잖아 아이 진짜 재물은 뭐 한 이정도 삽니까 쌍거사 뭐 요즘 사카가 얼마정도 하네 재물을 안해봐서 요정도? 너 하고심대로 해 이정도면 재물 할만한거에요 재물값 하는거니까 너무 싸서 재물이 안될거 아 재물은 내가 봤을 때 쌍거 비싼거 상관없어 재물은 터진다 안터진다 중요한거지 쌍거 비싼거 상관없어 난 그냥 쌍거만 하잖아 쓰리 뻥이면 너 누가 추천해주네 아 괜찮아요 좋습니다 누구야? 16 마레즈? 마레즈 비싸지 않나요? 매매매매매매매매 메넴 선생님 이거 아니야 ός breed 어 맞고 그건거 봐 아 너무 비슷하고 엄청 unjust 뭐야 이거 한남냇다 벤트나 16벤트나 아 없고 낚이조러고 묵음 낚시쩍고 아.. 아 매니지라 볼 때 매니지 매니지 맞네요 매니지가 있어요? 16? 응카? 오케이 오 싸네 고마워 부시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렇게 확실하게 터질 수 있는 거 좋죠 야 재물 많이 사네 이제 가보자 하나 더? 하나 더? 하나 더 그래 야 그런 거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야지 어 아 진짜 드록바 오카가 팔릴 요약 어 아 잘 못 해가지고 화이팅 재물부터 재물부터 재물 뽑아야 돼 니가 빈 키에린이랑 매니지 살잖아 닭가 먼저 터트려 닭가 먼저 씨 근데 오카 하나 붙을 것 같은데 키에린은 근데 진짜 월드 클래스 선수 아닐까 그렇지 근데 왜 월드에 나온 도로 월드에 나오는 조건이 있잖아 배롱도로나 베스11 베스11 베스11은 베스11은 1월달에 선정됐어요 아 네 흠 흠 1월달에 오버워치 클릭을 시작하는데 1월달 맞나요? 흐흐흐흐 자 좋고 두개 터졌고 자 두개 터졌습니다 아우드로 옥하면 안 터지는데 해킹당하고? 장난 아닌데?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 수 있지? 아우드로 옥하면 얼마입니까? 와 복구도 미친 터지는데요? 어우 좋아 복구도 안되는데 으흐흐흑 모크가 걸렸어 아 물먹다 걸렸어 멜이형 제 호그밭 텐타에다 골밭 아우 걸렸어 어우 장난 아니네 오우 좋아 맨혜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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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터지는데 자 지금 연속 세개 터졌는데 강화 안 낼건데 여기서 하나 더 재물 갈래? 아니면 바로 가볼래? 재물 탐나요? 어어어.. 하나 오케 이게 붙으면 진짜 여리형 푹 장난 아니에요? 어.. 이쁜이 땡이니 어서오시고 땡이고요 아.. 좋아 다음 건 붙어도 갈게 진짜요? 한번 해봐 전 터질 것 같은데 그럼 해보자 만약 이게 터지면 그 다음 건 거의 구른다고 말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어.. 이쁜이 세미님 어.. 유튜브에서 보고 왔어요? 어서오.. 유튜브에서 피파받나요? 오버워치 받나요? 자 이거 터질 것 같이 붙을 것 같아요 어.. 50억에 60억 축하축하 똑같은데요? 제발 터져라 제발 자 과연 제발 제발 야 야 야 뭐야 두 손으로 해야지 아 이거 붙잡고 있어 아 대박 대박 어 야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다 아 아 5 잘 쓰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 꽈백 좋잖아 그쵸? 어 갑니까? 어 대박 봤고 구독권 체크해 체크하고 광포 쓰고 자 이제 1번 누르고 잘하고 있어 화이팅 이거는 제발 터질 수가 없어 터질 수가 없어 제발 제물이 지금 몇 개 갔는데 제발 이번에는 아니 아직 아니잖아 아이유 레디 한 다음에 누른 다음에 여기 다른 건 아니에요? 아니아니 아이유 레디 한 다음에 누르고 네 잠깐만 아이유 레디 하잖아 네 그 다음에 5 4 3 2 1 또 고고고고고 아니지 아 그렇게 해줘 알았지? 화이팅 자 다시 화이팅 할 수 있어 화이팅 어 각이야 각 자 여기서 아이유 레디 여기서 갑니다 어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도 5 4 아니지? 화이팅 아이유 레디 아직 아니야 23초 이 사진은 아직 아니야 내가 지금이야 하면 되시작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이유 레디 자 지금이야 아이유 레디 5 잘하고 있어 4 3 2 2 3 5 4 5 5 5 5 4 5 6 5 5 5 5 5 5 와 진짜 붙었어 진짜 붙었어 오 대박 와 진짜 붙었어 오 대박 오 대박 야 이거 남드리블만이 800억 붙은 줄 알겠어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완전 좋다 야 이거 각이었어 어 아니 트레이드 12억부터 시작했거든요 어 이 정도면 진짜 계획입니다 어 계획이네요 아 요리형이 제거 터트리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 내가 말했잖아 강포수거하면 붙는다고 와 사이 사이 어 대박 웃기네 아 근데 강화에 잘 못해가지고 아 이거 그럼 이거 레전드 영상입니까 어 레전드를 올릴까요 이따가 나중에 어떻게 레전드 올릴까 네 형님 뭐 2,3식업 붙어야 되는거죠 아니 시청자가 재밌으면 되는거지 내가 레전드 올린 것 중에도 시청자들이 별로라는 것도 많아 아 육하 육하 안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보라 빠진 느낌 장난아니지 왜냐면 또 여러 명 40명 같이 보고있잖아 어 맞아요 아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아 마침 또 감독에서 보너스까지 비속 콘텐츠 비속 콘텐츠 안하고 돈이 없어도 못해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그냥 이걸로 맞춥니까 아니면 그냥 본캐로 넘어가야 팀? 본캐 넘어가자 음악 음악쪽 배경음악 더블클릭 귀 아파? 아니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아 흘러내려? 천천히 흘러내려 아 그러면 이거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 목뒤로 해가지고 음악쪽 배경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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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저거 꺼? 나 해줄게 얘꺼 본캐 본캐 구경할게요 아 아 아 당연히 붙지 갈까요? 셀까요? 글쎄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20%가 운카가 8억이 싸다 형 말린이 안써봤죠? 말린이 써봐줘야 말린이 건너줘 창문으로 가면 기관이 안 돼 창문으로 가면 창문으로 가면 어 맞고 어 맞고 포인트가 안 봐 진짜 5 아 친추아 누구 아 16시즌 라모스 은카 축하드리구요 이거 또 지금 막 나오게 하는거 아니야 아 좀 가요 음 안나와 안나와 가렸어 2차 1번 넣어봐 대심한 열이요 어 이런 방법이 있구나 감수가 이렇게 하잖아 아 로이 차지네